안녕하세요. 컴스리존 입니다. 요즘은 큰 고장보다는 신호 없음 화면이 안 뜨는 경우로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대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정상은 간단해요. 조치하는 것도 간단하고. 모니터 고장일 수도 있는데 모니터 고장은 극히 드물죠. 이번 경우도 이제 본체에서 문제가 있었구요. 모니터는 아무 문제가 아니구요. 딱 봐도 사양이 보통이 아니죠. 더군다나 cpu 쿨러 부분을 보면 튜닝이라는게 딱 느껴질 정도인데 굉장히 이뻐요. 실제로 보면. 지금 사진은 좀 구리구리하게 나오는데요. 아직 비닐도 뜨지 않은 제품이에요. 이럴때는 항상 의심해 보는게 있죠. 바로 접촉불량이구요. 이 메모리 메모리 두개를 세게 누르고 살짝씩 위로 세게 누르면서 살짝씩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주면 되는 거구요. 그래픽 카드는 마찬가지로 세게 누르고 좌우로 지금 점검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냥 메모리 쪽 접촉불량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조치를 하는 거구요. 그런데 여기서 조치가 안되면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이제 파워를 테스트 하는 거죠.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반반 이라 보시면 되요. 지금 컴퓨터 상태를 보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에 먼지가 보기 힘들죠. 그래서 부품 고장은 아닌 걸로 판단을 했어요. 몇가지 테스트를 하면 대충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린 작업 부품마다 메인보드 슬롯마다 깨끗이 청소를 해주는 거구요. 그리고 아예 그래도 안되면 아예 다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할 수 있는 건 다 최소화로 해서 점검을 하는게 컴퓨터에서는 가장 정확한 답이 나오구요. 더군다나 이렇게 튜닝용 케이스, 튜닝용에는 더 그런게 많죠. 우선은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메모리 쪽 상태가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됐다 안됐다 됐다 안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메모리 2개 중에 하나가 고장 이었어요. 그러니까 접촉불량이 아니고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던 거죠. 저희가 애초부터 메모리 고장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른 부품하고 이렇게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경우라서 하나하나 해가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작업시간은 상당히 짧아요. 그리고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저같은 경우는 또 작업 방법이 틀려요. 저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화면이 안나오면 메모리를 하나하나 빼보면서 테스트를 먼저 하거든요. 파워 테스트를 연결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기사본마다 다 틀린 거구요. 이렇게 메모리 고장으로 하나를 빼내니까 전상적으로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팅도 되고 이제 이대로 사용해도 되는데요. 추후에 메모리는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 메모리 반으로 줄어드는 게 영향이 커요. 그래서 추후에 직접 이거는 추가하시기로 하셨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검 시간이 뭐 진짜 뭐 1시간이 걸리고 뭐 30분이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기사들 마다 상식이 다 틀려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만약에 저같은 경우는 출장을 갔다고 하면 메모리 고장을 더 빨리 발견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출장 갔던 기사분은 다른 접촉 부위에 문제를 더 봤었고 그래도 어차피 몇 분 차이예요. 몇 분 차이. 우선은 메모리 고장이었구요. 현장에서 메모리 판매도 가능한데 게임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 용량이 워낙에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기로 하셨구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렸어요. 에피아스 그들은 연장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